안녕하세요 미스터허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중 하나로 밴파이어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밴파이어 헌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영화화되었으며 이후 2000년과 2004년에 속편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영화 판권을 회수하면서 새로운 영화 제작이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마오샬라 알리가 출연을 맡고 파삼 터릭 감독이 연출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감독이 하차하게 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감독이 내정되어 제작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마블 블레이드는 디스아너드와 데스루프의 개발사인 아케인 이용의 차기작으로 PC와 엑스박스 시리즈 XS로 발매될 예정인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중 하나인 블레이드로 주인공으로 하며 데뷔 50주년을 맞은 캐릭터로 반은 인간, 반은 뱀파이어라는 설정의 뱀파이어 헌터입니다.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자 뱀파이어 헌터인 블레이드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뱀파이어들을 추적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뱀파이어 퀸 노스페라2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스페라2는 인간과 뱀파이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납치해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는 위험한 무험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이드는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여 적들을 물리치며 세계를 구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과거의 인형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결국 블레이드는 노스페라2를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지만 그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블레이드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으로 화려한 액션과 깊이 있는 스토리가 특징인 정말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개발사 케인 리웅은 2023년 7월 19일 공식 sns를 통해 게임의 출시 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마블 블레이드가 빨리 출시되어 그때 영화 속 한 장면을 직접 느껴보고 즐기고 싶습니다. 벅찬 감성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2024년 갓진년 청룡예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